스마트그리드 IT솔루션 업체 G2파워는 공모가를 희망 범위 상단으로 결정하고 오늘부터 일반 청약에 들어갑니다. G2파워는 이달 17일에서 18일 국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한 결과 최종 공모가를 1만 6,4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모가에 따른 공모 금액은 145억 1천만 원, 상장 후 시가총액은 604억 6천만 원입니다. 전체 공모 물량의 75%인 66만여 주 모집에 국내외 1,785개 기관이 참여해 1,729.6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G2파워는 오늘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 청약을 거쳐 4월 1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계획입니다.